알겠습니다. 박수로 맞춰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주연에서 주연 역할 맡아서 연기한 김대건입니다. 네, 한 번 다시 할까요? 네! 저는 영화 주연에서 주연 역할 맡아서 연기한 김대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요. 저희 영화는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? 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화인데요.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의 지인들 혹은 일반 관객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보시고 좀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인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하고 한 번쯤 떠올려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주연에서 주연 역할을 맡은 민도희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영화를 처음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 주연이라는 영화로 또 경험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에 대건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,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끝나고 재밌게 보시면 또 인스타그램이나 다들 하시죠?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재밌게 보시고 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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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